내가 라면은 또 잘 끓이지 치즈 넣어먹고 싶은데? 라면은 취향대로 만들어 먹기엔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, 그렇죠 계란 넣어먹어? 응 안 넣어먹어? 나는 계란 안 넣어먹어 어느 순간부터 안 넣어먹더라고 널러 가고 싶어 지금 라면 먹고 우리 집 앞에 스케줄처럼 생긴 거 봤어? 봤어 거기서 타러 가자, 스티크 타러 가자 그래 그럼 뭐부터 넣어? 면 먼저 넣어? 수프 먼저 넣어? 난 넣고 싶은 대로 수프 먼저 넣어? 이게 좀 없는 거 아니야? 두 개 끓일 건데 우리? 면 들어가는 거 보고 더 넣을 거야 아, 맞다, 오빠 아이스크림 CF 찍은 거 난 봤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막... 전주니까 전주니까 CF에서 이거 기억이 안 나 우리는 더... 더 낯간지럽게 해서 따자, 광고 어때? 어... 막 면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왜? 뭐 생각한 거야, 지금? 소라, 라면 같이 먹는 거 면 하나 나눠먹기 뭐 이런 거 생각한 거야? 아니, 라면 먹는 거 너무 기대돼서 오셨는데? 던져나 가지 마 우리도 해볼까? 음, 오빠 맛있지? 응 되게 맛있어 보인다 먹다가? 응 어머 나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가 잘라 이렇게 저거 팔리겠어요? 힘들다 봅니다 아, 진짜 광고 들어가면 엄청 잘할 수 있는데, 그치? 응 어떻게 해? 아, 나는... 어, 잘했어 아니야, 오빠 잘할 수 있어 오빠 그런 거 잘해 요거 이런 거 보니까 잘하드만 나 다 봤어, 그거 사진 그럼 그거는 웃으면서 먹는 거잖아, 그냥 이거는 그럼 화내면서 먹을 거야? 라면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? 너무 매워서 화가 날 땐! 화가 날 땐! 국물 이전다면 충분한 거 같지 않아? 약간 풀어줘 풀어줘? 풀어줘? 응 아, 아름다워 됐어 가자 짠! 맛있는 라면이 왔어요 자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이거는 런대에 먹는 거 아니야 응 먹을 줄 아네 런대에다가 먹어야지 엄청 다 풀었네? 응 오빠 스타일? 약간 죽 같은데? 봐봐 어우, 이 치면 어떡하지? 어우, 짠! 짠 나온다 아, 배고파 매워 매워? 응 매워 난 하나도 안 매운데 잘 먹는다 아, 맛있다는데 잘 먹네 잘 먹네 엄청 잘 먹어, 지금 얼굴 다 묻히고 얼굴 찍자 찍어보자 아 어떡해 같이 먹는 거야, 이걸로 그래서? 먹다가 어우, 맛있다 내가 내가 먹는 거지 우리가 부부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까지? 응 자 아, 이게 비주얼이니까 뭐라도 간 거네요 막 하다가 이거 연결 따로 음 코로나 부자는, 코로나 부자는 줄 알았어 다시, 다시, 다시 너무 웃겼어 방금은 두 번째 컵만 하면 되지 첫 번째 컵 괜찮았어? 첫 번째 컵 맛있게 먹었던 거 같아 잘 했다 어, 이거 잘 짓고 있어? 응? 호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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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록! 앞으로 가야지! 우리가?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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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세요! 우리가? 두고라면? 이제 연락 오면 기다리는데? 오빠 되게 잘한다! 생각보다 이런 것도 잘하네? 힌이 나면 잘하는구나?